다니엘 씨는 취미가 뭐예요? 저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. 노래 부를 때 가장 행복해요. 우와! 언제부터 노래 불렀어요? 저는 열 살 때부터 불렀어요. 어렸을 때부터 불렀네요. 맞아요. 수민 씨는요? 저도 노래 부르는 거랑 춤추는 거 좋아해요. 춤출 때 힘들지 않아요? 아니요. 너무 재밌어요. 신기하네요. 언제 한 번 노래 같이 불러요? 너무 좋아요.